민정이 여기 와서 몇 번 울었어? 세 번 적 있어? 응? 네 번 몇 번? 네 번 한 번 울었어? 네 번 네 번? 온 지 며칠 됐지? 세 번 세 봤나? 언니는 여기 온 지 한 세 달 됐는데 한 한 달에 한 열 번 울었던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여기 있는 게 이제 2주면 가는데 주말이 세 번 밖에 없는데 세 번 주말 중에 세 번 중에 한 번이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좀 속상하고 몸도 안 좋고 기분 나쁘고 그래도 우울해하면 민정이 손해니까 억울하잖아 솔직히 그치? 네 그렇죠 네 네 좋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